5, 4, 3, 2, 1, 고! 으악! 대박. 아빠, 가자, 볼까? 아, 더워. 오, 장난 아닌데? 오, 이봐. 날아갔다. 장난 아님. 으악! 으악, 뜨거워! 오, 끓없다고? 시켜, 시켜! 아들이 몸살인가? 월급맨. 아, 스타봐. 세상에. 아이고, 왜. 엄마는 뭐하고 있을까? 우리 오빠가 무슨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해! 내 눈이 보여? 보여, 보여. 내 눈, 내 눈이 보여? 내 눈은 안 보여. 야, 야, 야.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가들아. 민재야. 민재야. 야, 빨리 치우자. 이리 들어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리 들어와. 확실히 살기는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한 달 살기에 성질을 굴릴 만큼 되게 평화롭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할 거리가 많은 동시에 또 할 게 없는 되게 신기한 장소예요. 두 번째는 물가가 싸서 비싼 나라에 가서 한 일주일이나 한 3박 4일 정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발품을 팔게 되면 충분히 한 달 동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드리고 싶고. 아들아. 네? 짱구에서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내일은 우붓으로 가니까.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아빠가 영수증들을 다 모았거든. 아, 캔아이 겟 썸 래시? 비일? 비일? 아, 비일. 아, 비일.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사이. 바이바이. 이거 어디 거야? 아, 이거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산 건가?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거고. 이건 뭐냐. 아, 이거는 그냥 마켓에서 뭐 산 과자 사고 막 이런 거야. 뭐? 뭐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 붙어있는 건지 알아? 어, 맞아. 근데 하루 만에 나오는 게 1,500원? 와, 대박이다. 어떻게 보면 이번 발리 여행의 최고 아니야? 옷을 많이 갖고 올 필요가 없네. 3마리. 땡큐. 바이바이. 그냥 입고, 맡기고, 바로 찾고. 입고, 맡기고, 바로 찾고. 입고, 맡기고, 찾고. 입고, 맡기고, 찾고. 오. 오. 이거다, 이거다. 나시 참푸르. 맞아. 진짜 나시 참푸르도 막 이만했잖아. 다 못 먹었지? 그게 3,000원이 안 돼. 2,000... 한 7,800원? 가도가도 샐러드하고 코코넛 주스하고, 워터멜론 두 잔하고, 나시 참푸르 두 개를 먹었는데. 만 원도 안 나왔어. 진짜? 어, 장난 아니지. 이게 우리가 픽업해서 먹은 미고랭이거든, 미고랭. 2만 루피하니까. 2,000원이 안 돼. 2,000원이 안 돼. 짠구가. 이거 엄청 싸지? 전혀 안 돼. 뭔가 밥을 좀 할까 그랬는데 나시고랭을 한 끼 딱 먹고 포기했어. 왜? 2,000원에 그 정도 퀄리티의 밥이 나오는 거는... 동작! 세 끼를 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6,000원이니까 2만 원이면 진짜 음료수까지 다 먹는 거야. 한 달 살기를 해도 식대가 18만 원? 그 정도? 근데 뭐 더 싼 것도 있습니까? 먹을 거 하고 빨래가 편하니까. 발리 한 달 살기. 아빠 볼 때는 매력적이야. 이제 이 집하고도 이별이니까 창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 손 조심. 어. 이거 왜 안 돌아가, 이게? 여기는... 문꼬리가 고장 난 데도 막 있어. 여기도 고장 났다, 이거. 첫날 봤을 때 아빠가 여기 되게 무서웠거든? 어? 야, 근데 지금은 좀... 뭔가 우리 집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별이네. 뭔가 아쉽다. 정말 이건 아예 고장이 났네. 도둑이 없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가 봐. 잘 도둑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 자, 나가자. 세 번째로는 치안이. 안전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장점이 너무 많네요. 아들아. 어? 어제 비가 와서... 좀 많이 시원해졌어. 어, 시원해졌어. 어, 시원해졌어. 아이고! 도도 불러오기 힘들다. 같이 가. 어, 민지야. 여기 봐, 이발소 있어, 이발소. 아, 진짜네? 민지야, 머리 좀 자를래? 아니, 아빠, 난 괜찮아. 아빠가 잘라, 아빠가. 어? 아빠, 아빠! 소전... 내 눈 보여? 내 눈, 내 눈 보여? 내 눈, 내 눈 보여? 눈 안 보여. 머리 답답하지 않아? 머리를 기르는 게 이번에 목표인가?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 주잖아. 머리가 너무 이마를 가리잖아. 야, 속이 다시 원한다. 속이. 민지야. 아빠가. 여기 어때? 아빠가 가, 아빠. 아빠가 나, 아빠가 가. 헬로. 아, 헬로. 아, 헬로. I want to hair cut a little bit. 예스, 예.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도 할래? 오케이, 땡큐, 원. 오케이. 하! 이거 봐, 하지 마 봐. 어... Which one is most popular? 헤어스타일. 네. 넘버 10. 오... That's too short. 오케이. 아... 민지야, 민지야도 골라봐. 14번. 14번? 민지 할래, 14번? 아니야? 나 머리 길고 엄마야. 민지야, 민지야도 하자. 싫어. 알았어. 오... 긴장되는데? 아... I want to cut a little bit. A little bit and cut here. Little bit and cut here. Little bit and cut here. Little bit. 넘버 1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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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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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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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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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want a little bit. 어. I want some long hair. 와이파이. 와이파이. Just cut here. This one? 민재야. 어? 이 아저씨 잘 잘라. 이거 한번 자를래? 싫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좋아요. 오케이. 가져라. 고마워. 민재야 어때, 아빠? 땡큐 베리마시. 땡큐. 땡큐. 갑자기 멋쟁이가 됐어, 민재 아빠. 네. 왼쪽. 그랬나르 높이가 틀리다. 가자. 자, 출발. 민재 아빠 머리 어때? 시원해 보여. 아니, 이게 좋아.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민재야. 언제? 블루버드. 저기 온다. 블루버드 택시인지 확인해야 돼. 새 그림 있잖아, 새 그림. 새 그림. 맞다, 맞다. 블루버드라고 쓰는데. 블루버드야, 블루버드. 새 그림, 새 그림. 어, 맞아. 미터기도 있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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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e're going to Ubud. 오케이. 오케이, it's very heavy. 으쑤. 오케이, no problem. 오케이, 땡큐. 오케이. 고, 렛츠 고. 어우, 시원해. 살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땡큐. 오케이. 76. enan 상상 贔 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와 역시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서만 가는 일이야 민지야 우붓 좀 다르지 너무 좋은 일 같습니다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그냥 수빈인데? 일방통일도 아니고 영방통일 용길은 길이 있긴 하네 여기도 집이 있다니까 시각길을 빨리덕스 막 뛴다 다리만 걸어다녀 제발 약간 다리가 길어 여기서 걸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저기 불이 났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네 불이 났어 불 불 화장을 넣었나 봐 뭐야 이거 지금 진짜 불 났다 진짜 불 났다 불 난 집에 붙이지? 됐다 아들 이리 와 민지야 저거 봐 코코넛? 야자수에 막 원숭이도 있대 원숭이에 멍멍이에 닭에 밀림에 불이 붙어 있고 막 장난 아닌데? 이거 거기 맞는 거야 주소지 그럼? 근데 여기 말이야 진짜? 그니까 여기 집이 있다고? 정글로 들어갈 것 같은데? 민지야 핸드폰도 안 터져 지금 내려간 무슨 텐트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텐트? 우와 근데 경치는 장난 아니다 진짜다 장난 아닌데? 어? 카메라에 담아놔야 돼 봐봐 나 이거 봐라 절경은 절경이다 희한하긴 하다 희한하긴 하다 아들아 같이 가 다 왔네 다 왔어? 뭐 보여? 어? 뭐가 있네 뭐가 있다고? 빨리 와 빨리 가라고? 이 저거? 오늘 집이 있다 민지 같이 가 빨리 와 야 빨리 못 가겠어 오 오 좋아 우와 수영공도 넓어 오 진짜? 카메라 카메라 민지야 오 아들 우와 대박인데? 이거 다 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와 논이야 논 우와 대박인데 학교 사회 시간을 배웠어 계단칭 논 이야 집이 엄청 넓은데? 2층 가보자 2층 힘 다 뺐다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어? 장난 아닌데? 여기 무슨 메뉴판이 있어 어? 어? 여기 또 뭐냐? 이거 열어보자 우와 어? 여기도 침실이야 어 짠 민지야 이렇게 해서 모기장 딱 치고 자면 되겠다 그럴래 근데 이거 구멍 뚫려 있는데? 대박 민지야 오이 대박이지? 신기하다 신기해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뚱 민지야 표정이 너무 어두워 좀 웃어봐 하나 둘 셋 아들아?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뚱 아들아? 되게 뭐도 없거든? 네 민지야 여기서 뭐 할 거야? 해결해 봐야지 그래? 얼른 이렇게 쓰고 노는 게 어때? 참 3분 정도만 노실래? 3분 정도만 집에서 뒹굴하자 그래 아빠야 좋지롱 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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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